최근 경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직 경찰에 잇따른 비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유흥가의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동안 동행할 것을 설득했지만 A 경장이 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신분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경찰관도 붙잡혔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성범죄 등 현직 경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경보는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부를 엄중하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의 지휘 책임자를 대기발령하며 첫 인사 조치까지 했지만 경찰의 기강해의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a 뉴스 전민석입니다. mba 뉴스 전민석입니다. mba 뉴스 전민석입니다. mba 뉴스 전민석입니다. mba 뉴스 전민석입니다.